보안 폴더 복원하기 복원 폴더에 백업한 항목을 백업 및 복원해서 복원 가능합니다. 알림창을 내려 설정 앱을 눌러주세요. 생체 인식 및 보안을 눌러주세요. 보안 폴더를 눌러주세요. 백업 및 복원을 눌러주세요. 복원을 눌러주세요. 복원할 컨텐츠 확인 후 복원을 눌러주세요. 백업된 데이터가 복원됩니다. 임의로 운영체계를 수정하거나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면 보안 폴더가 자동으로 잠기고 보안 폴더 내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.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해 보안 폴더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전에 반드시 백업사원을 다른 저장 공간에 저장해 사용하세요. 이와 같은 경우에 계속됩니다.